쩝쩝이 안녕! 얌얌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보리새우 보리새우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커요 저 무슨 킹타이거 새우인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리새우랑 커플티에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weiß 골고루 전복 네 오 청양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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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다리 욕 너무 맛있다 설탕 팽이버섯 오징어 아까울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한입 가득 먹으니까 더 행복해 너무 맛있어 오징어 바삭바삭 단무지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아삭아삭 잘 먹었습니다 보리새우, 닭새우, 꽃새우 다 먹어봤는데 보리새우가 제일 맛있어서 보리새우만 따로 씻겨서 먹어본건데 확실히 크다보니까 식감이랑 맛이 더 잘 느껴졌어요 보리새우의 단맛이 있는데 단맛도 더 잘 느껴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